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빅마마 출신의 가수 이지영 씨입니다. 맞잖아. 출신의 가수 이지영 씨입니다. 빅마마네. 빅마마 출신의 가수 이지영 씨입니다. 맞잖아. 맞다.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빅마마. 네,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여성 4인적으로 빅마마는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남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저러는 낯설듯 새로운 사랑이 불어안고 그바이 왜 풀릴 수 있다며 그바이 어머니!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김구라 씨의 절제적인 지지를 받았던.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장혁 씨하고 저희는 어머니를 믿고 있습니다. 김구라 씨가 여러분들이 뒤집어 달라고. 출구 조사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신났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출구 조사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 쾌감이 아주 대단하네요. 다음번에는 밑에 내려가서 좀 하려고 그래요. 다 오퍼내네요. 그러게요. 김효진 씨가 빅마마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빅마마 이지영 씨라든가. 이지영 씨! 귀엽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목소리가 정말 그동안 너무 그리웠거든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아보셔가지고. 본인에게 생긴 편견을 좀 한번 깨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사실 빅마마로 데뷔했을 때가 23살이었는데 그때부터 팀 이름이 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옛사람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깨고 싶어서 소녀시대 노래도 과감하게 좀 선택해보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이지영 씨야말로 노래를 더하지도 덜 하지도 않게 그러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지영 씨야말로 진짜 노래를 노래답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네. 가지고 계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로 노래 안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마음을 적시고 싶거든요. 네, 그 목소리 계속 듣고 싶습니다. 계속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새로운 음악들도 많이 하고 싶고요. 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